뭐 먹지? 롯데리아 갈까요? 근데 롯데리아 뭔가 안 끌리네 버거킹 오랜만에? 버거킹 갈까? 와퍼 안 먹은 지 한 진짜 몇 년 됐지? 저 거짓말 안 하고 버거킹 먹은 지 학생 때 먹고 안 먹어본 것 같아 진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닌가? 내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건가? 아 옛날에 그거 생각난다 저 학생 때 좀 어렸을 때였을 거야 중학생 때인가? 영어를 되게 못했거든요 머쉬롬 버거가 있는 거야 맛있겠다 해서 시켰는데 버섯이 있더라고 아니 난 머쉬롬이 버섯인 줄 몰랐지 그래서 버섯 떼고 먹었어요 그때 내가 버섯을 싫어해가지고 머쉬롬 버거? 머쉬롬? 뭔가 맛있겠는데? 그때 아마 신맨이었나 그랬을 거야 근데 버섯이 한가득 있더라고 뭔가 햄버거에 버섯이여 머쉬롬 없는 머쉬롬 버거 그냥 버거 갈리오는 근데 뭔가 기본 스킨이 살짝 금색이라 그런지 오히려 스킨 낀 것 같기도 하고 좀 선입견 빼고 보면 뭔가 트레스티지 갈리오 같지 않아요? 금색이잖아 오히려 이게 멋있는 스킨 아닐까? 어? 뱅? 쓰레시킬린 건 나쁘지 않다 오케이 무빙무빙 무빙 무빙 아 아 개고수인데? 끝 오케이 이러면 좋죠 제가? 아 아 가져야되나? 레이스 무조건 갈텐데 이거는 어? 아니 아니 땡기지 말지 잘 땡겼어 어 그래그래 좋았다 아 근데 박치기가 이게 딱 맞물려버리냐 결과좀 하면 됐지 그죠? 끝야 어 타면 네이스 어수까지 어수까지 어? 으차 다음 이 갈리오거든 카사딘이었으면 그브 이미 죽었음 흐허허허허 그브 이미 죽고 그냥 여기서 라인 밀고 있음 음 그래그래그래 좋았다 나도 가져야겠는데 오케이 이정도면 됐다 어어 엥? 어 뭐야 뭐야 흐어차 어 미안 좋았다 살았으면 됐어 살았으면 됐어 으어어 아하하하 서문 치격치고아라 무사히 좋았다 수고유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으쯔 자! 수고유 이게 갈리오거든 어 네 가고 있긴함 윙 네 수고유 근처에 그라가스가 있는거 같네 어 어 네 아니 이게 그랩에 방 아니야 난 그냥 갈걸 아 아니 그분이 아 아 아 그냥 버릴걸 그부랑 뭐 하려고 하지 말걸 흠 슨 허허허허허허 뭔가 아쉬운데? 잘 맞은가 이것도? 아이고 Q가 좀 아쉽다 그래그래 잘 안맞았네 헬퍼 가긴 해야겠는데 이쪽에 탈걸 좀 가까이 나 오긴 했어 얘들아 으챠 으챠 어? 아니 아 어 어 어어? 여기선 대체 무슨일이? 으챠 오요? 꿀맛 이거 맞나? 모르겠다 으챠 너무 아깝다 이게 안죽어 진짜 평타 나갔으면 잡았는데 어 엥? 아니 아니 그분임 어 아쉬워라 이거 좀 위험한가? 이거 좀 위험한가? 무서운데? 근데 그브가 봐주는 좀 어어? 딱 딱 뭐 그브님 그래그래 이런거야 좋았잖아 이런거는 연기 아주 좋았어 화가 많은데 그브친구가? 흐흫 왜이렇게 폭식해 이친구 왜그렇게 화가 난거니 어 어? 아 어어 에이스 어 그래그래 내 스킬엔 아무것도 안맞긴 했는데 근데 살짝 조닝했잖아 그래도 어 어 거기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 너무 먼데? 보고요? 아니 바론 아직 안났는데 그래그래 어 근데 상대 좀 무리했다 이러면 2차까지 밀면 교환은 오 베리 굿 아주 좋아 슈 이안 어어? 어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니 바론스 님 희우하삼 헬퍼버보고 당황했구나 어 잘가렴 그니까 저 드리프트에 전 바루스에 딱 심경을 알았어요 어? 아니 갈리오공은 생각 못했는데? 딱 여기까지 어떻게 해야겠다는 모르겠고 일단 꺾은거야 그랬다가 그냥 사고가 난거지 어 2500원 괴함법 아주 좋고 야미 텔포 가는디? 난 텔포는 나도 가는디 어? 으차 빵 좋아요 박치기가 안맞긴 했는데 뭐 어때 잡았잖아 와드박으로 올텐데 뭐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얘 갈리오거든 어? 일단 가는중 어우 이게 안돼 형타가? 너무 아깝다 바루스 높지? 스플링? 타빙 넷 뿅차 아 아 좋았는데 데미지는 센데 그죠? 무리하는데? 오케이 곧 까비 잘 피하긴 했는데 큐가 그래그래 이거 바이퍼였으면 방금 트리플킬 했다 근데 넌 바이퍼가 아니잖아 선방했다 그래도 뿅차 가능할까요 이거 상대도 무리 안하네 근데 일단 여기 타 몰라 몰라 으차 어? 아니 아 네 흐허허허허 살짝 아쉽긴 했는데 야 용이나 먹자 우리 뭐 안되나 이거? 여긴 좀 새로운걸 흐차 죽어요? 다음 쓰레쉬 오던데 근데? 이거 어떻게? 죽었지 뭐 근데 둘 잡았잖아 좋았잖아 우리 한잔해 저기 음 보시오 뭐 쓰레쉬 그렙에 뺏기는거만 아니면 곧 어? 어 그래그래 타비오 그래 시도는 좋았다 다리우스야 어 어 끝났는데? 어 수고유 으차 바로 영웅출현 뭐 아무도 안맞았지만 음 그래그래 으차 그래그래 이제 이게 갈리오 거든 아유 그래그래그래 수고유 되지 야 그래 좋았다 얘들아 아니 갈리오만하니까 티오가 오르네 음 순방 니달리 코그모가 같이 나오면 몰라 나 그래도 갈류할거야 AP가 좀 많긴 한데 벌써 오케이 자 일단 상체 3AP 아니 그 위에 3명 3AP 음 그래그래 탑이 뭐 강한 AD 뽑아주겠지 아니 서보사 앨리스 고르려고 홈픽 달라고 한거야? 뭐 계획이 있는거지 그거는 그냥 우리 4명이 AP야 레전드 그나마 아트록스가 있긴 하대 다행이네 산태형이야 형은 마저템 마구 갈거야 산태형이야 근데 사실 AP는 다 AP긴 한데 코그모랑 앨리스랑 갈리오 다 퍼뎀 있어가지고 퍼뎀으로 어떻게 녹이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탑은 또 아트록스라서 글리츠라서 인베이드 좀 조심은 해야겠는데 꿀잼 코그모 굉장히 귀엽네 코그모가 은근히 귀여운 스킨이 많아 와드 대충만 해놓을까? 이렇게만? 어? 뭐야 아 저기 갈걸 어허허허허허허 잡았다 근데 오케이 아 와드 박지 말고 그냥 저기나 갈걸 아니 블리츠인데 왜 인베이드를 안오니 상대는 어? 의미가 있었구나 내 와드가 가보자 가보자 눈치를 살짝 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눈치를 채버렸나? 어? 안줘 용차 어시가 없어 용차 근데 보물사냥꾼으로 돈 좀 벌었잖아 음 한잔해 나야 그래 그 와드 내가 있어 얘들아 비록 킬은 하나도 먹지 못했지만 자 라인저는 이제 뭐 조상님이 해주지 않을까 그죠? 와드 식자 태도로 막자 일단 어? 어? 아니 으차 으차 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둘 다 땄잖아 음 한잔해 음 한잔해 으차 아유 으차 임마 다음 오리아나로 점을 빠졌으면 어? 손에 마구 봐야지 녀석아 음 잘가렴 으차 이런 거 좋아요 비에고가 가장 들어왔을 것 같긴 한데 다 남아있어서 다 남아있어서 아니네 누구 있나? 어? 어? 으차 이게 뭐야? 어? 어? 에이스요? 비에고 전설의 5분 4데스 레전드 자 또 오는 중 근데 이번엔 눈치를 좀 챈 것 같애 앨리스가 에? 오리아나가 으차 어? 아니 안되겠다 아쉽다 그래 그래 아니 창을 좀 그 잘 쓰지 마관신에 가야되나? 근데 마관신 넣붙먹어가지고 왜 이렇게 가기가 싫냐? 근데 폭세 안나오니까 일단 가긴 해야겠죠? 아니 마관이 너무 낮아 12는 이거 너무 실험적으로 깎은 거 아닌가 음 그래 그래 뭔 12요 왜냐면 마관을 다른 데서 땡길 데가 없는데 으차 다음 어? 가비 아 뭔가 아쉬운데 이게 아무것도 안돼 오리아나가 타워를 칠 때를 노려 니달리야 이거 노플이잖아 가보자 가보자 내가 집 갔다고 생각하겠지 얘는 아 욕 근데 안갔던거임 뭐요? 와 저걸 살아? 어? 오오 요리조리 잘 피하는데 어? 으차 흐하하하하 딜기완 끝이요 가비 아 니달리야 창이 아까부터 좀 아쉽다 좀 매섭게 썼더라면 글리치 크랭키가 오고 있어 일로 오려나 근데? 아까부터 좀 매섭게 썼던거임 살짝 정글러가 2명인 느낌이긴 하네 흠 거리를 이제 안줘 이 친구가 앨리스가 오는 중 와우 와우 뭐요? 오리아나 이렇게 보니까 왜이렇게 무력하냐 챔피언 흐하하하하 갱호는 적적 그냥 10번 오면 10번 죽어야 돼 오리아나나 잡을까? 세 번째용 맞추기 바람용 아이 맞췄네요 아니 뭐야 천치즈 미션이였네 넌 그냥 주라 아니 만치즈인줄 알았네 아유 으차 어 수고 나는 없어 얘들아 가기싫어 그리고 안갈게 먹을거 먹어야지 어 다죽었네 어 그래그래 으차 아우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타줄게 으차 염 역시 갈리오야 어 다잡았네 어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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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당 100% 차는거 보이는거 있잖아요 아니 범인이 누운지 모르잖아 이러니까 원래 한 명이 뭐 좀 느리면 예를들어서 뭐 판테온이야 그러면 와 판테온 개똥컴이네 콩스니컴이네 뭐 이런거 해줘야 된단 말이야 조성컴이네 어 어 아 근데 와드를 해놓진 않았겠지 어? 뿅차 이야 저거를 잘했네 이녀석 근데 전멸은 빠졌어 오케이 오히려 좋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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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사오면 돼 개이득 오히려 좋아 야 여기 개판 났는데 이 빠졌다 어? 아니 오케이 아니 2레비 1이 되니 나는 1레비야 얘들아 어 네이스 일단 밀게 민 다음에 가는 중 일단 가구는 있음 아 어 너무 아까운데 어? 용차 바비 어? 으차 반중 합치기 잎냐 어? 이건 Q로 딱 밀어주고 아주 좋았다 그리고 텔포까지 있기 때문에 전 손에 없죠 급해가지고 입이 꼬여 잡았잖아 한잔해 이거 뭐 안되나? 나 템 잘 떴는데 아 와우 갬지 뭐야 너 1레비였구나 뭐야 너 1레비였어? 와우 대전드 와우 대전드 와우 대전드 아 저기 안돼 너무 아깝다 와우 어? 오케이 잠깐만 지금 16킬 나왔는데 5분인데 레전드 1분에 3킬 칠 나오는 중 근데 우리 팀이 킬 많이 먹었잖아 한잔해 와우 갬지 미쳤다 지금 지금 용차 지금 매우 강해요 어 이거 집에가? 어? 어? 용차 이 녀석아 여기까지 템 매우 잘 뜸 지금 니신이랑 나랑 싸우면 지금 2대 4도 하겠는데? 쟤도 월식 떴어 Pantheon 5레벨 레전드 어? 사비 용차 이 녀석아 자 들어가야지 이거는 어이 그래그래그래 다음 여기까지 지금 바드가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만 좀 사리자구 잠깐 어차피 또 템 나와가지고 어? 피들 공은 못왔네 어 피들 더 공이요 용차 얘를 잡아 얘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일단 가는 중 어 아니 그차 그래 그래 어 네이스 지금 딱 가가지고 그차 뭐요? 오케이 굿 용차 어? 큐 오우 다행이다 땡스요 아니 몇 킬 나온거야? 28킬 대 11킬? 13분에 어 2코어 굿 야 13분에 40킬이나 나왔어 킬 들어온다 근데 나 궁은 있어 어 으 pure 으췄 으하하하하하 쑛 굿!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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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냥 진한테 쓸걸 어 어시 레이스? 와우! 팝! 하하하하 큐! 스치면 반핀데 지금? 으챠 나오 으챠 하하하하 아이 재밌어라 으챠 보고요? 자 오로라 하나 잡을까? 음 그래그래그래 어서오렴 야 살면 천만원 네 으챠 어? 아니 리신한테 쓸걸 하하하하하하 아 저기 안주고 으챠 뭐요? 43킬 18분에 양팀 다가 아니라 한팀에서만 아니야 아니 이게 가능하구나 그래그래 뭐요? 근데 이거 처음에 원래 두개에서 네개 좀 랜덤으로 줬던거 같은데 어? 각게임에서 명예투표를 한개씩 획득하며 네개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아 이거를 그거구나 그니까 얻은 다음에 쓰는거구나 아 그런거였어? 난 뭐 맥게임 내펴주길래 뭔가 했네 아 그런거에요 자 소유 자 소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